오늘은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난 측백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백나무는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최근 인기수종으로 정원이나 밭에 많이 심기도 합니다. 예전 적송자라는 사람이 측백나무의 씨를 먹었더니 빠졌던 이빨이 다시 나오고 온갖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몇백년을 건강하게 살아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의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무병장수목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으며 사당이나 절간묘 주변에 많이 심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무덤 속 시신에 생기는 벌레를 살충하는 힘이 강해 왕족의 묘지에는 이 측백나무를 빠지지 않고 심을 정도였고 염라충이라는 벌레가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잎과 열매를 주 약재로 쓰고 열매는 뿔처럼 생긴 모양이 특이한데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봄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먼저 잎은 맛이 매우 쓰고 떫으며 성질이 서늘한 편으로 출혈과 염증을 잘 그치게 합니다. 또한 뜨거운 피의 열기를 잘 식혀 탈모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측배겹을 물에 달여서 습진과 아토피 및 피부가 곰거나 썩어 들어가는 경우에 바르면 곧잘 낫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를 윤택하게 곱게 하여 피부 노화와 주름살을 막아주며 악취와 나쁜 냄새가 사라져 좋은 향기를 풍기게 해줍니다. 게다가 남성 성변과 여성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측백력 달인물로 씻으면 특효를 볼 수 있고 대장과 직장에서의 출혈 증상에도 효과가 작용됩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 세균에 대한 항염증과 항균활성이 매우 뛰어나서 12시간 동안 강한 성장 저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조된 잎을 15g에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현저한 지혈 효과를 얻게 되었고 위장염과 자궁염, 위계양 등의 염증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구지왕처럼 측백잎을 쪄서 9번 말리기를 반복해 가루내어 오래 복용하면 고지혈증과 고혈압, 뭉친 혈전 등을 풀어 온갖 만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제로 끓여 마실 때는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인 후 마시면 됩니다. 또는 1회 2,4g을 200cc 물로 달이거나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측백나무 씨앗은 백자인이라 하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자양강장제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 기녀하게 적용하는 한약제로 쓰입니다. 백자인은 가을과 겨울에 익은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단단한 껍질을 제거한 뒤에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빼내어 쓰면 됩니다. 백자인을 먹으면 심장이 강해지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대소변을 잘 보게 됩니다. 또한 쇠약해진 몸과 정력을 왕성하게 만들어 밝기 부정과 성기능 장애를 없애며 신진대사와 육체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씨앗을 가루내어 한 숟갈씩 따뜻한 물에 매일 타서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장기간 장복하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젊음을 되찾게 되며 장애 기능이 좋아져서 소화 촉진이 원활하게 됩니다. 참고로 폐결액 환자 64명에게 1개월 이상 투여한 이후 관찰했더니 호전 및 치료가 된 사람 수가 38명이었고 체질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이중 폐열로 인한 해소천식과 거담작용이 나타나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의 개선효과가 뚜렷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식을 가라앉히며 순환기계통이 원활하여 혈압자와 작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자인은 이질균과 결핵균 감기 바이러스 등의 억제작용을 보였고 순환기계통에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폐결액에는 물 2리터에 백자인 2-30g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되고 몸에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나 감초를 넣고 함께 다리시면 됩니다. 그 밖에 원형탈모증에는 측백나무종자와 단기각 6g을 함께 갈아서 곱게 가루내어 연밀로 환을 만들면 됩니다. 음용은 하루에 3번씩 한 번에 7.5에서 11g을 식후에 복용하면 되고 측백엽을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측백엽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지방유가 많이 들어있어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잘 맞지 않으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